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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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들고나는 숨과 함께 내가 갖고 있는 윤리도덕적인 잣대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밀어내며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어리석음으로 향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정리해보세요.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깊게 마십니다.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움과 과와 밀어낸과 무시보다는 상대방의 장점과 칭찬할 만한 내용을 진심으로 찾을 수 있는 지혜롬을 갖겠다고 의지를 세워보세요. 고요하게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자 천천히 눈을 뜨고 교흡을 해보셔도 좋고요.